전국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한 어제 거창군에서는 다리가 끊어져 기운 듯한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한때 다리를 통제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거창군은 가짜 사진으로 지역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다며 사진 유포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경찰과 공무원들이 거창교의 통행을 막고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거창교가 붕괴한 사진이 SNS에 나돈다는 신고 전화를 받은 직후입니다. 문제의 사진입니다. 거창교의 상판이 갈라져 기울었고 도로의 일부가 물에 잠겨 침수된 차량도 보입니다. 하지만 사진과 달리 다리는 멀쩡했고 도로 침수도 없었습니다. 문제의 사진이 처음 유포된 곳은 대화자가 900여 명인 한 거창군의원의 카카오톡 대화방. 뒤이어 거창 주민들의 SNS 대화방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호우 경고 속에 폭우가 내렸던 거창의 지역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썰어내려야 했습니다. 다리가 무너졌다고,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났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벌받아야 돼요. 왜 그 카카오스를 돌려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문제의 사진 때문에 2시간 넘게 다리를 통제했고 안전점검을 하는 데만 20여 명의 경찰과 공무원이 투입되는 등 행정적 낭비도 컸습니다. 이 사진을 SNS에 올린 70대 전직 거창군 공무원은 촬영 중 손뜨림으로 사진이 왜곡됐다며 죄송하다는 글을 해당 SNS에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거창군은 잘못된 사진으로 큰 혼란이 빚어졌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진 유포자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급한 어떤 비상 상황에서 이런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평 거창군은 개통 40년이 넘은 낡은 다리로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주민들은 이번 소동을 계기로 평소 위험해 보이던 다리를 새로 지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 촬영기자